자, 이른바 제3지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 자리인데요. 이들이 빅텐트 아래 그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집단 안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의 신념을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라는 절박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 사투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양양자 의원님과 같이 그려나갈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낙연 대표님 이준석 대표님 다 오시고 양양자 의원님을 축하하러 오신 것은 앞으로 서로 돕고 또 때로는 경쟁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는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여정에서 아마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양당 구조의 폐해를 정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공통의 분무입니다. 제3지대 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서영주 부대분이 취재를 제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이 네 분이 다 함께 모였는데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네 분을 보면 정치적인 DNA가 좀 이질감이 있죠. 그런데. 스펙터가 좀 넓어요. 너무너무 넓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와중에 저걸 접합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였냐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 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다 정치적으로 결정을 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양양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을 창당할 때부터 금태섭 의원이 신당 창당 꿈틀댈 때까지 그전에 이 세 분들 이준석 전 대표까지 해서 실무자와 저분들을 만나서 어떤 티타임이나 모임들을 자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면담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빅텐트의 가장 핵심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다. 모든 걸 설계하고 추진하고 조언하고 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3지대를 4명의 3지대라고 보지 않아요. 딱 한 명의 신당입니다. 저는 김종인 신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3지대 신당이 김종인 신당이 될 수 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도 동의하십니까? 뭐 일견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면 양당을 오가면서 당대표급 일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물들을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그림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이낙연. 양당에서 다 당대표를 했던 분이 한자리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거기에 이제 금태섭, 양행자 이런 분들 계신데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90년도 초에 있었던 3당 합당, 보수 대현합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YS와 노태우 총재가. 공중필 여기까지. JP까지. 어차피 민주당도 보수당이라니까 원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평민당과의 당시, 민정당과 평민당, 오래된 얘기지만 연합을 먼저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저 그림이 굉장히 어색하다. 한 30년 된 얘기예요. 30년도 더 지난 얘기에 어떤 정치공학이 여기에 들어갔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저당은 보수당이냐 진보당이냐 인형은 꼭 아니지만 도대체 지향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유권자들 헷갈릴 겁니다. 그냥 1번, 2번 아닌 기타 등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전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럼 예를 들어 이낙연 대표 쪽은 호남을 맞고 이준석 전 대표 쪽은 수도권하고 영남을 맞고 이런 구도입니까? 저는 조금 이 그림이 어색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유권자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한 가지 변명을 좀 아니, 좀 해명이나 반박을 해야 되는 게 민주당은 보수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고요. YS3당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의 있다 하면서 뛰쳐나오면서 노무현의 가치를 계속 지켜오면서 진보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민성기 논술위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른바 빅텐트의 가운데 가장 큰 이른바 주봉, 지지대가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분석인데 얼마나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좀 모인 분들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이러한 지적들이 있는데. 뭐, 모인 분들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동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빅텐트, 소위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주요 프레이어라고 꼽히는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그리고 금태섭 의원, 양양자 의원과 관계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내에서는 소위 제3지대에 관한 뒤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큰 그림을 그리고 소위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를 묶어주는 소위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관측이 뭐 오래전서부터 유력했고요. 그리고 제3지대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아니면 제3지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양당의 독주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상당해서 지금 중도층이라고 포집되는 여론조사에서 조사되는 중도층이 30%에 육박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3지대, 소위 중간에서 뭔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제3지대 정당을 추구하는 그런 인사들이 일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내에 소위 양당 이외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교두부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이기 때문에 일당을 하는, 일당을 겨냥해서 하는 정치 집단과는 소위 여러 가지 테마나 그리고 그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동안에 한 얘기 중에 소위 실용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와 진보이 가를 게 없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민을 이익이 되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보수 진보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수 색깔이 과거의 이준석에 비해서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3지대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손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다만 이게 정치 세력 간의 또 이해관계가 나중에 가면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당대표는 누가 하고 공천은 어떻게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움이 시작되면 의외로 또 잘 될 것 같은 게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지대의 필요성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 세력들이 그거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들이 협상을 할 텐데 아직은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 있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될지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답변은 뭐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취소죠. 아마 별일 없으면 기자회견 소통관에 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Haut 2ł 5 5 5 감사합니다.